자, 해바라기 마지막 엔딩. 여러분 좀 집중해 주시고요. 아이씨! 아니,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야. 아유, 어떤 X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! 나다, 이 X야.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이제 꼭 그랬어야 되냐? 꼭 나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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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손이 울어냈지! 얘들아. 아유, 저 X야, 돌았나. 정수영, 정수영. 오태식이 돌아왔구나. 반갑다. 해바라기 아줌마 얘기는 들었다. 딸내미 얘기도 들었고. 오태식이 슬퍼서 어쩌냐? 내가 더 슬프게 해 줄게. 내가 더 슬프게 해 줄게. 그래서 여기 분대랬구나. 그리고 우리 희주 얼굴. 그렇게 맞는 분 누구냐. 그래, 이 X야. 내가 그랬다, 꼽냐? 칼잡이, 칼잡이, 칼잡이. 병진이 형 나가. 나가 뒤지기 싫으면. 고맙다, 태식아. 저 X야. 래곤이 형 목소리가 진짜 들었어.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.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리더라.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벌을 줄 테니까. 달게 받아라. 이건 기회야.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주는 거야. 내가 할 수 있어. 여기까지입니다. 영화 봤어, 지금. 영화 봤어, 지금. 영화 봤어. 영화 봤어. 여기 보스가 김병욱, 오태식이. 나 지금 무슨 연극 한 편 짧게 본 것 같아서. 이 장면을 아저씨도 좋아하지만 이 장면도 너무 좋아해요. 진짜 많이 봐.